조계종 산하 불교종립학교 연합기구인 불교교육연합회가 포럼을 열고 불교교육의 역할과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어제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린 포럼은 불교교육연합회 회원학교 현황을 시작으로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 불교종립학교 확대, 연합회 문호를 조계종뿐 아니라 타종단학교에도 개방하는 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포럼에는 불교교육연합회 회장 보강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스님, 수석부회장 신성현 교수를 비롯해 불교교육연합회 소속 학교장과 교법사 등이 참석했습니다.